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준석 끈이 떨어진 거죠. 권력의 끈이. 하루 사이에 급속히 비대위 체제로 그냥 기울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 줄을 그쪽에 서는 거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번에 게임이 끝났구나라고 느낀 것도 사선의원인 서병수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급속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된 상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권력이란 것이 크게 대단하고 보이지만 당권을 딱 놓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잡고 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그 쓴맛은 이제 이준석이가 보겠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나눠줄 수 있는 물을 갖고 있을 때 폼을 잡고 다니는 거지. 권력의 끈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서병수 여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복귀는 현재로서 무리인 같다. 당분간은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당이 명예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전국위원회 소집에서 끝나지 않고 방송에 나가서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명예롭게 당을 위해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K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생명은 당분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로 가게 될 경우 이준석 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병수 의원은 복귀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6개월 징계는 자동으로 이준석 제명으로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치분 소송을 하지 않겠냐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상임정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원에 대한 유권해석 당원 개정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개정 의결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요식행위인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 요식행위고 이미 권력의 상정부에서 이준석을 그냥 내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권력이라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아주 질기고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일부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면 여론이 어떻고 언론이 어떻고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시중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보니까 비적 이준석에 대한 우호적인 책재가 강한 분들이 많이 글을 남기는 한 신문에서도 그런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성상납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가게 된 것도 결국 이준석발 문제였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지인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 때 내부 총질과 가출 말고는 한 것이 없는데 무슨 명예퇴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가 떠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분이 남기신 그런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그냥 호불호 문제도 압도적으로 뭡니까?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낸 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이제 시중의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하룻밤 사이 크게 뭡니까? 입장선회가 이루어진 서병수 의원의 태도입니다. 사실 서병수 의원이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급속감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치 구단들이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본인들이 잘 아는 거죠. 협조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문에 기사들이 아주 기록합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개최 빠른 시간에는 가능하도록 할 것. 이준석 복귀에는 무리가 많다. 명예퇴진 길을 내려줘야겠다. 하루 만에 그냥 바뀐 겁니다. 요건 맞으면 전국위 소집하겠다. 달라진 서병수 요건 맞으면 전국위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줄을 빨리 바꿔서는 겁니다. 여당 서병수 요건 맞으면 전국위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참 금세 그냥 권력이라는 것이 참 달콤하고 하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냥 결정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